이거 하려고 들었거든요 제가 눈을 잘못 잡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전부 소리질라! 어머님이 말씀하셨지 연애는 장어로 가슴과 마음이 정결한 거로라 이 세상에 만일한 외모지상주의학 모자라 올리스과의 이니아 신첸노래 바로 Oh, beautiful lady Oh, beautiful lady 앞에 계신 녀석분들도 너무나 예뻐서 지칠 것만 같아요 예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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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다 다 숨겨버린가봐요 Let me hear, let me hear 앞에 계신 녀석분들도 너무나 친숙한 사람을 닮았네요 너무나 친숙한 사람 나 닮았네요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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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이때는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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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내 자체만으로도 예쁘고 너무나 친숙한 사람을 보인가요 우리 Oh, beautiful lady Oh, beautiful lady 플러스 액션 아 아 아 아 아 아 암 소리 코리아 컬처 앞에 그리스도 높게 너무나 향긋한 냄새가 나 보이죠 너무나 향긋한 냄새 맹소리네요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하도 이 하늘 싸운 사람은 또 하해 보인가요 fif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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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beautiful lady Oh, beautiful lady I'm a one, two, one, two, three Oh, beautiful lady 나의 beautiful lady Oh, beautiful lady 아버님이 말씀하셨지 여자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저, 저희 엄마 닮았어요 뱀이 프레이네 뱀이 프레이네 뱀이 프레이네 뱀이 프레이네 뱀이 프레이네 먹고살기 참 힘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